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 입니다 자 원래 에이블토는 로직처럼 bpm 카운터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bpm을 세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물론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셔도 굉장히 정확한 bpm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계속 쓰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bpm을 조금 빨리 찾을 수 있는 기능이 11부터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팔로우라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외부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읽어드려서 그 bpm을 자동으로 따라가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라이브 환경에서 드러머의 마이크로 들어오는 그 신호를 이 팔로우 인풋 채널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라이브 드럼을 치는 그 드러머의 bpm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의 bpm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 그런 기능인데 자 요거를 이제 룻백을 이용을 하면은 그냥 bpm 카운터 처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 프리퍼런시스에서 링크 템포 미디 요 탭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템포 팔로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쇼 템포 팔로워 토글 그래서 얘를 끄면 여기 안 보여지게 되고 다시 키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팔로우 기능을 쓸 인풋 채널을 어떤 걸로 쓸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룻백이 되는 기능이 있는 인터페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그 룻백 채널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요 그래서 룻백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윈도우 신호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플레이 되는 소리 그 소리가 절로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두 개라서 모투 인터페이스에서 그 광출력으로 아폴로의 광 입력으로 다시 그 소리를 집어 넣었어요 윈도우 사운드를 그래서 저는 이제 ADAT 1, 2번으로 소리가 들어오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팔로우를 켜 두신 다음에 틀고 싶은 노래를 재생을 하시면 자 스플라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스플라이스에서 저희 스페이스원을 검색하시면 저희가 작업했던 노래들을 이렇게 다 들어볼 수 있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시면 되고 저희가 작업했던 노래를 몇 개를 틀어 볼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후렴구를 틀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틀어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bpm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? 다른 노래도 틀어 볼게요 그죠? 이렇게 bpm이 바로바로 찾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팔로우 기능을 이용해서 라이브 환경에도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bpm을 빨리 찾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팔로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bpm 찾는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